참석하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겁고 영광스러운 날 많이 행복한 날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리고 황지선 대표님 저희 회사 시험을 함께 이야기했던 배우분들 저희 이나 은택이 강진이 너무 고맙고 현장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요 다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빛을 보는 저희들이 이런 반면에 그 인연에 항상 고생해주는 고생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스태프분들께 이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배우가 등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즈우 씨 승희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